지금 세윤이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세윤이가 그때 가장 이 에피소드 재밌었는데 또 재선이가 따로 나왔는데 재선이가 또 왜 세윤이하고 이야기를 막 이렇게 바꿀려고 해가지고. 그때도 또 진짜 세윤이가 추년한 것처럼 차시가 좀 있어. 제가 노단속을 봤는데 이거는 세윤이가 직접 해야 돼. 그거 다 지워낸 거잖아. 아니야 지워낸 거 아니야. 재선아 입으로 얘기해봐라. 재선아 입으로 얘기해봐라. 지워낸 거 아닌가? 나 안 할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PT에 생긴 생겼잖아. 섬총사에서 우리 좋은 추억 기억 안 나라. 섬총사 그 얘기는 꼴면 안 되는데. 사실 섬총사 피해자야. 섬총사 피해자야. 섬총사 피해자야. 섬총사 피해자야. 섬총사 피해자야. 섬총사 피해자야. 지금부터 섬에서 문세인이 당한 피해를. 지금부터 낫지 말아겠소. 강호동에게 피해를 입은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겠소. 첫 번째 사건은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은 재. 그래, 세일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건 누워서 한 얘기야. 누워서도 그런 발성이 나오더라고. 세일아, 마음간에 수고했다. 오늘 잘했다. 섬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어때, 고생했노? 편안하게 해? 설마, 예. 제가 코 또 조금 꺼 Universe 코라의 걸고 Lu absence Пр tung onrill 나. 동이 콘 여 sou个 알 bem Voice сов. Creation Revolution.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동물원에 갇힌 느낌으로. 내가 그 얘기했어. 세율이가 하도 선배님이라고 해서 형님, 형님 해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형 해라, 형. 형도 아니었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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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형 말고 행, 행, 행. 마죽띵이라고 했어. 저 입이 안 붙는데.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 너무 있어, 너무 있어. 그 다음 말입니다. 도움을 이만한 걸 잡았어. 도움이가 잡았어. 얼마나 좋아. 참도. 참도 맛있게 생겨서 이만하면. 빨라이, 빨라이. 회는 진짜. 나 쫙. 슬프지.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래. 쫙쫙. 맛있겠다, 그렇지? 맛있게 먹어요. 오늘 솔직히. 솔직히 횟진처럼 안 나오지. 근데 어디서 먹을 거? 어디서 먹을 거? 어디서 먹을 거? 어디서 먹어야 되나? 어디서 먹어야 되나? 형 밖에 병상에 이만한 게. 회사. 저기야. 저기서 먹어야.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먹을 거야. 이게 맛이 돼? 옮기자. 카메라 다. 둘이 딱 딱. 그냥 먹자. 세연아. 이거는 조작에 찍는 게 아니라. 자연을 찍어야 돼. 우와! 아유. 이런 말 많이 해. 예. 예. 잘 보라. 자연을. 자연? 자연을. 자연. 자연. 자연이 흥탕. 왜? 어떤가? 아, 예. 말해라. 어쩐다. 어쩐다. 강형, 강형. 말해, 말해, 목장. 비가 갑자기. 비가. 비가 왔어. 섬단시가. 섬단시가 왔다. 들어갈까요?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주요를 마초다. 바람에 찍어먹었지? 이제 뭐야? 비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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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막 쏟아져. 어떤 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비바람이다. 근데 그게 통편집이 됐더라. 통편집이 됐더라. 이렇게 재미있던 건데? 왜? 네가 지금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건가? 아니, 아니. 기억나죠, 행? 기억나죠? 100% 미친 사람이라 저기. 뭐가 안 맞는데? 설레 할머니도 하하. 아버님도 이렇게 막장에 찍어먹어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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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맞았나 봐, 별이야. 너무 아깝다고 난린 거. 왜 이렇게 다 해놨어. 박상영.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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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미있는 거야. 박상영! 박상영!